바로 ET 유투브 구독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ET 유투브 구독 안 하신분들은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첫번째 경기에 들어가야겠습니다 이 맵은 백마고지라는 맵이에요 백마고자 아 백마고지 백마고지 아니 백마고지 백마고지라는 맵입니다 백마고지 아 옛날에 스타리그에서 쓰였나요 프로리그에서 쓰였는지 모르겠는데 리그맵이었죠 리그맵 굉장히 또 그때 바람이 불었었죠 이런 맵을 또 제작을 하다니 대단하다 1인용 맵이고 본질 미네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가스도 2개고 이쪽에 미네랄 3개인가 멀티 있고 그 다음에 멀티가 몇개 없는 그런 맵이에요 앞쪽에 성큰콜론이 있어가지고 앞쪽에 입고 막지 못하게 하는 그런 플레이도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맵이고 자 그래서 뭐 여러가지 경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그런 맵인데 말이죠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께 또 공격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어요 겟오웨이 겟오겟오겟오웨이 자 사람 프로토스 테란 테란이네 테란 자 테란 존나 때려주고요 자 앞쪽에 배럭을 짓고 사람의 또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모르기 때문에 잡아주는게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데 잡아주나 얍 안되네 얍 자 좋습니다 이런 압박만 해도 정말 좋고 자 굉장히 좋은데요 자 이게 만약 또 짓는거 또 괴롭힐 수 있다라면은 난리나는 겁니다 어어? 어어? 컨트롤 와아 난리났다 이거 괴롭힌거에요 괴롭힌겁니다 지금 배럭 짓는 타임이 굉장히 늦어졌어요 자 따라가 그까지 봐 끝까지 봐 아 숨었어 자 질러 뽑습니다 질러 뽑고 들어갑니다 랄랄라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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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럼 입구를 안 막았기 때문에 투게이트 들어갑니다 자 이거 살려봐 어? 걸렸다 거리가 멀긴 한데 글쎄요 입구를 안 막았기 때문에 계속 압박 넣을 수 있거든요 압박 넣으면서 드라군테크까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빌드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해요 자 저기 성크는 이제 건물 못 짓게 하기 위해서 성크는 깨라 이거죠 자 손님 또 배럭을 들었네요 배럭 배럭을 들었어 이 친구 배럭을 들었네 자 백토리 짓는 것만 방해해주면 돼요 배럭을 들면 어떻게 하니 이거죠 난리났어 지금 살이 배럭 들어가지고 마린도 더 안나오는데 어머나 문제는 여기다 이제 또 배터리 공장 그리고 살이 지금 팩토리로 올라가는데 팩토리 짓는 것만 계속 지연시키면은 게임 끝나거든요 아 질럴럭이 자 이거 그냥 맵에 상관없이 이 티가 하나의 빌드를 보고 맞춤 플레이를 한 건데 아 역시 통하네요 질럭 딱 찍어주도록 하면서 쭉쭉 찍어주고요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실드 채워서 다시 때리고 이러면서 플레이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야 이 슈바 야 배터리 있어 배터리 배터리 있습니다 배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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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많이 버텼죠 자 선생님 다 죽었고 자 이제 벌처가 나올텐데 벌처 가둡니다 벌처 못나왕 주발 벌처 못나왕 주발 하하하하하하 가두리 앙쉐 사람 벌처 못나오고요 S10이 그동안 털리고 사람 팩토리 들어야죠 팩토리 들면 팩토리 위에 네 뭐 때려도 되는거고 그동안 S10이 다 죽었네요 가두리 앙쉐 자 이러면서 사네바나 결국 게임 끝났네요 이걸 못막습니다 이제 드라운 오기 때문에 에 못막아요 아 지시는게 좋을걸요 사네바나 뭐하는거야 아 벌처 컨트롤 사네바나 이제 S10이 다 털리고 남은 벌처 하나로 질러잡아 보겠다 지제 클라 맞쥬 자 가볍게 승리를 가져갑니다 백마 고지 아니 백마 고지에서 진행을 했던 연기 테란드 프로토스장 가볍게 승리를 가져가면서